사람들에게 정보들을 너무 과다하게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정거도 굉장히 저희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정말 곤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도 영상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도 1분짜리 쇼트의 시대인데 이게 설명을 하려면 12시간도 부족하는 거죠. 워낙 수급이 많고 다행하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선거 문제가 잘 전달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중앙선관이라든지 선거 범죄자들이 한 가지 방법만 딱 이렇게 취했다면 발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오그노 후보님 말씀은 3구 대선에서 약 한 300만 표 내외의 그런 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은 가까운 장래의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잘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최소한 300만 표 내외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작 수법은 열발히 토끼를 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제대로 조작 수법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그노 후보가 공개하는 것은 직접 파견한 참관인들을 통해서 입수한 제보 그리고 또 여타의 분들이 입수한 제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법을 오늘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수법을 1번 5번 그러니까 슬라이더 1 플러스 1 행사 중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이미 공중파나 이렇게 신문 언론 중앙신문 메인신문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였죠. 5일 사전투표 실시할 때 그때 투표지를 이렇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하나를 나눠주고 그리고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특정 서울의 한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한 표를 먼저 기표된 걸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기표할 수 있는 투표지를 하나 주고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주는 이런 1 플러스 1 행사 보통은 이제 그 IMF 때 98년 IMF 때 상품은 많고 이렇게 팔리지 않고 이렇게 판촉을 할 때 그래서 1 플러스 1 행사를 했고 최근에는 아주 경기가 아주 심하면 2 플러스 1까지 행사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투표지가 심각하게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그 투표지가 이렇게 저는 이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복사하고 인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눠줄 지경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순한 선관위 직원들의 착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오를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이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수법이 하나는 그냥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기표된 건 두 장을 나눠준 겁니까 한 투표자에게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기표된 한 장 1번 기표된 한 장과 이분이 투표한 투표지를 서로 맞바꾸어서 집어넣는 그런 식의 계획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표된 표를 받으면 그것은 무시하고 이미 기표된 표를 꺼내서 집어넣는 이런 식의 투표를 진행하려다가 이게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이런 수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 장을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사전투표는 이미 외부에서 제3의 장소에서 수천 장, 수백만 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투표 전에 이미 제공된 롤 용지, 이미 사용된 롤 용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기표된 투표지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1 플러스 1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실수로 해서 이분들이 선거만 이렇게 해오신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비밀선거 침해고 아주 심각한 범죄 수준인데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숨어있는 가짜 투표지는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마지막에 요구한 것 중에서 결국은 사전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 찍는 그런 합법적인 것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이렇게 선관위 측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도장을 찍었다면 못 만들어야 됩니다. 못 만들어내려는 거죠. 도장이 불규칙성 때문에 못 만들어야 되는데 도장을 기어코 프린트했습니다. 그냥 사회로 총선과 다른 점은 투표관리관의 이름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장도 일제히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제공해서 만들고 관리하는 도장으로 한 중앙선관위가 일제히 스캔해서 전부 이렇게 컴퓨터 안에 서버 안에 넣고 있는 상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로는 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부정성을 하기 위한 이렇게 사전투표다. 저는 이게 이렇게밖에. 결국 이제 1 플러스 1 행사나 이런 부분을 미뤄보면 결국은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관위가 선언한 것은 결국은 모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량만큼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결국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면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함에. 그런데 사전투표함 보시면 함이 아닙니다. 그냥 자루입니다. 자루. 윗부분은 플라스틱 아래는 천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뜯었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혀 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주파 접착기로 그냥 이렇게 천을 플라스틱 부분과 천 부분을 분리했다가 다시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표가 없이 그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전투표에 이렇게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하지 않고 자루의 행랑형 투표함을 사용해서 아주 그냥 집어넣기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지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상구 대선에서도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선관위 직원 30만 명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선관위 직원 30명에게 특정 행동만을 지시합니다. 행동만을 지시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인원수를 절대 세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출력된 투표록에만 숫자에만 그냥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전투표 박명록이라든지 간단한 인원수를 셀 수 있는 도구만 서명 도구라고 만들어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30만 명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처음에는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양해를 받고 정자로 측정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문의를 해서 보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절대 사전선거자 수 투표자 수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거부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네요. 네. 지금 원래는 자신들이 전산에 뜹니다. 사전투표 이런 카운터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계속 모니터에는 노트북에는 떠죠. 이렇게 투표지로 발급하는 숫자가 관내 사전이. 그런데 저희 창관인의 제보해야 하면 시간당 30명씩 계속 늘어나더라. 편차가 생겨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사전투표 관리관 그리고 투표 사무원들이 본인들도 느끼지만 실제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고 본인이 실제로 세지 않은 이상 하루에 한 천에서 한 3천 명이 투표하는 이런 상황에서 천이나 천 이런 숫자에서 10% 정도 업이 되거나 15% 정도 업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세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인지 과정에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범위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전투표소에서 그런 선거인 명부도 비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전산 조작이 모든 것이 다 중앙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제가 그래서 사전투표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제가 위헌 소송을 하고 있고요. 이 사전투표가 사전투표록이 투표록을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동안 투표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냥 파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록이 없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이런 아주 기괴한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출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는 이런 아주 괴이한 선거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이론이 아니고 직접 부정선거 문개를 막기 위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기호 8번 쉐누리당의 오근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의 직접 체험한 내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사례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의 경북 예천군 사례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북 예천 사례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분은 지금 당일 투표하러 오셨습니다. 당일날 투표하러 왔는데 40대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표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미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였죠. 선거일 투표인데 이미 본인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이 선관위가 이제 당시 당황했죠. 당황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지침을 물어보니까 이분 이땡연 이분 이름 옆에서 서명하고 이미 투표했는데 그 옆에다가 또 서명을 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서명하게 된 거죠.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1인 2표를 행사해 해버린 거죠.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미 투표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 고소 고발이 돼야 되는데 찾아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을 다시 그 옆에 서명하게 하고 그냥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근호 후보님 이 경북 예천구 제2투표소 사례는 당일 투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표 투입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일종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당일 투표 가서 사전 투표가 이미 하셨습니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에 자기 이름을 쓰고 이미 이렇게 투표를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 4.15 총선 때도 실제로 신분증을 얼굴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가지고 투표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지만 가짜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그냥 신분증이 본인 확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에 본인 얼굴만 있으면 그래서 이 신분증 자체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전국에 이 가짜 유령투표인단이 마구마구 돌아다녔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가짜 주민등록증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들고 가서 물론 이제 가짜 얼굴은 다 자기 얼굴이죠.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이름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조선일보 보도로 보이는데 조선일보의 춘천 선관위에 투표한 사람에게 사전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이제 본 투표도 또 신분증을 내미자 투표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일 투표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한 그런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이게 빙산의 일각일 거란 말이죠. 발각된 것이. 그런 사례들이 이제 빈번하게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춘천 사례는 아주 특이한데요.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날 당일날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서 갔더니만 투표지를 그냥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분께서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중앙선관위가 사전 투표자가 다시 선거일날 투표해도 그냥 체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광범위하게 당일 투표에도 위조 투표 유령 투표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분을 제재를 하면 이분이 범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범인을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뚫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오근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지는 지금 추정치가 한 300만 표 최소 30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별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전 투표 당일 투표를 가리지 않고 위조 투표지를 쑤셔 박은 쑤셔 넣은 그런 사례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천서에서 또 장상진 기자가 보도한 것이 부천서 한 명의 투표지 두 장을 준 황당한 선관위 이거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끼워팔기라고 보는 거죠. 끼워팔기. 끼워팔기. 오히려 이것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이 사전선거 한 사람을 당일 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런 뚫린 상태를 이렇게 조선일보가 특정 보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을 이렇게 한 명에게 두 장을 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수를 그냥 일부러 보도하는 이렇게 끼워팔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거죠. 그냥 선관위가 앞에 끝도 실수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춘천과 같은 사례 그다음에 당일 투표하러 왔는데 지금 사전투표 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단순히 실수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절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지금 광범위하게 유령들이 이렇게 실제 투표소를 이렇게 여러 투표소를 방문하면서 가짜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눈 감는 식이죠. 눈 감는 식.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이렇게 방어하지 못하고요. 제가 하지 못하고 실제로 또 체킹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참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성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선거가 만연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사례, 네 번째 사례 보시죠. 시흥시의 신엑스동의 관내 사전투표 216표 차이 이런 비슷한 제보도 많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저희 투표 참관인이 사전투표 참관인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바른 정자로 세신 분도 있고요. 바른 정자로. 그리고 이분처럼 오전과 오후로 팀을 짜서 오전에 세고 오후에 세워서 합산을 했더니 4일 하루만 관내 투표해서 16표를 투표록과 실제로 전산 출력된 투표록과 차이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일과 5일 합계되면 결국은 500표 이렇게 한 동에 500에 500표가 그러니까 한 적어도 20% 15%에서 20% 정도를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직접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셔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우물정자로 계속 이렇게 정리하신 실제 일종의 상황표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하는 노트북에 나와 있는 노트북상의 차이가 216표 양일로 합치면 한 500여 표 정도 되고 그것이 비율로 따지면 한 20% 정도의 그런 오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네요.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실제 인원수보다 유령투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물투표가 모자라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투표에 실물표가 끼워진다. 3일의 기간 동안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저는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참관인들을 실제로 4일 5일 날 투표가 끝나고 나면 참관인을 귀가시키고 3일 동안 선관위만 이 투표함을 보관하게 됩니다. 선관위의 동지 아래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런 격차 216표의 격차를 메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목표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실제 투표자 수와 그 차익만큼 위조 투표를 집어넣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 그게 4.15 총선에서도 아주 유행했던 방법이죠. 네. 아주 이렇게 저는 4.15 총선 때 이렇게 저질렀던 사람들이 3구 대선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더 했지 안 하질 않는다. 역시나 저희 참관인들이 실제로 이번에는 3구 대선에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셌습니다. 발을 정째로 지금 세식 모습을 보면 저희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건우 대표님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번뜻 떠오른 생각이 옛날 노인들 말씀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은 그냥 바꾸어서 못 쓴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의 맛을 본 사람들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사람들 숙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3구 대선과 6월 13일 지방선거와 총선 이런 모든 과정에 부정선거에 관계되신 분들은 사실 사람에 대한 불호를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혐의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선관위를 떠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다시 하면 정토가 할 수 없죠. 선거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그걸 받으면.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바늘 도둑이 아마 수십 년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소 도둑이 되었고요. 이 소 도둑은 이제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가 전북 군산 사례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이렇게 참관위를 보내기 어려운 지역인데 저희 애국 시민께서 하루 종일 혼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전북 군산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것도 가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앉아서 계속 센 거죠. 계속 섰고. 그런데 그 4일 하루 관내 사전투표 차이가 무려 259표였습니다. 13.3%였는데요. 13.3% 저희가 이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니까 도저히 선거 자체가 투명해질 수가 없는 거죠. 공정해질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쏘김이 이미 참관인이 분명히 저희 새누리당 참관인이 앉아서 열심히 발언정자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렇게 투표록을 허위공문서죠. 허위공문서에 실제로 투표관리관이나 선거사무원들은 그 숫자가 틀렸다는 사실조차도 자신들은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력되니까 거기다가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허위공문서에 공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세지도 않은 이런 숫자에다가 도장을 찍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그리고 자신이 투표인원서를 체킹하지 않고 그 숫자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공신력을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짓이고 공무원으로서 직무 태만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게 계속 반복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소에는 선거인 명부도 배치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자 수를 세지도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이재명 후보의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 조작 투표자 수를 만들고 실제 투표자 수와의 격차만큼을 결국은 4박 5일간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많이 애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고 한마디로 개판인 거죠. 이런 개판을 만들고 또 소위 시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수사권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입을 재갈 물리게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그냥 노예화를 어떻게 지금 시켜왔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생한 증거를 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군산도 한 13% 정도 조작을 한 거네요. 다른 투표소에도 보면 사실은 하루 종일 숫자를 센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 고통이 따르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봐가지고는 절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부정선거가 없던데 내가 참관했는데 부정선거가 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치는 있겠지만 어떤 측정 지역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관인들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냥 특정 야당에서 그냥 사람 적당히 모아가지고 형식적으로 개표 참관인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명감을 하고 뛰어드는 그런 참관인이 있어야 그걸 잡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안심 투표하라. 무슨 이런 게 다 공명선거 안심 투표 이런 거 다 내가 볼 때는 쇼를 한 거죠. 쇼를. 네. 특정 당을 비하해서 죄송한데요. 국민의힘 창관인들 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다가 그리고 폰이나 만지작거리다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관인을 이렇게 투표 관리관들이 대하는 태도가 그저 일용직 아니면 아르바이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특이하게 보고 재질을 합니다. 이렇게 세고 그다음에 매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 자체를 오히려 미워하는 거죠. 성관위가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렇게 선거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창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매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관위의 태도가 그냥 아주 그냥 범죄스러운 거죠. 범죄 수준이죠.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오근호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생업도 바쁘지만 몇 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선거에는 참관인으로도 참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나니까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개판을 쳐놨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공무원일 건데 이렇게 그냥 참 자기 임무를 이렇게 참 혜태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례는 또 대구 칠성동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단일 투표 사례인데요. 누군가 이미 서명도 하고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관위는 어떻게 지시를 내리느냐 위에서 뒤에 오시는 분도 투표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전부 1인 2표를 전부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아주 그냥 평등 선거를 다 침해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투표 온 거죠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또 쌍문동에서는 이게 좀 특이한 사례인데 이거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쌍문 4동에서 투표해서 20대 여성에게 얼굴을 보여달라 하니까 마스크를 데려달라고 하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1인 2표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태가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신분증을 제대로 위조해서 왔으면 이렇게 들킬 거라는 염려가 없어서 그냥 얼굴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분증 가짜 신분증 얼굴이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투표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아마 한 사람이 돌 수 있는 투표소가 한 30, 40군데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명, 30개의 투표를 한 사람이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가짜 신분증은 한 30개 정도 들고. 그렇게 하면 1,000명이면 무려 3만 표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가짜 투표가 만연을 해 있고요. 심지어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범죄거든요. 투표 위의 증감죄의 범죄인데 선관위가 제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원래 본인들은 다 위에서 다 아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위조 한 사람에게 수십 장의 그런 위조 신분증을 갖고 이렇게 표를 돌아다니면서 찍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면요. 잡아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도망가는 사람들은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 위의 증감죄의 현행범을 잡아서 선관위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잡아서 그 투표 위의 증감죄의 범인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내버려 뒀다. 좋지 아무 좋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제가 제보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존림복부적이 공정선거를 수행하고 정치자금의 합리적 배분에 관여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정선거가 아니고 그냥 선거 조작위원회다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무리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여덟 번째가 또 이거는 또 무슨 또 특별한 일입니까? 이건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요. 안양육동입니다. 안양육동인데 이분이 당일날 투표하러 갔더니만 이미 이분도 투표가 했다 해서 당황해서 이분이 확인을 요구하니까요. 이 안양육동 여기서 확인을 해 줬습니다. 사전투표를 4일 06시에 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4일 06시 하필이면 시작하자마자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온 사람이 신분증 스캔을 했다는 거죠 신분증을. 그래서 스캔한 파일을 확인했더니만 이름과 주소는 본인인데요. 얼굴이 다른 사람이 있는 사진이에요. 사진까지 확인했다. 본인 사진이 아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요. 이분은 결국 그래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사전투표로 한 것으로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해서.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동안 쭉 주장해 오신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투표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사례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전투표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위조신분증을 그냥 전산으로만 입력해버리고. 돼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유령이 왔다 간 거죠. 전산으로요. 전산으로만 왔다 가고 그 위조신분증 파일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작 딱 단계 6시에 투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물을 투입한 경우지만 그냥 전산적으로 조작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실물이 와서 투표했을까요 가짜신분증을 내밀고 투표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 서버에 신기만 하면 투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양육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106시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네.